오늘 오전 한때 안양과 과천, 군포와 의왕, 광명시의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오늘 0시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 광명에 105.5mm, 안양에 86mm의 비가 내리는 등 시간당 약 20mm의 가난 비가 쏟아졌습니다. 아침 출근 시간에 비가 집중되면서 낙엽에 의해 배수구가 막혀 시내 곳곳이 물에 정돈인 등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. 기상청은 오후부터 비가 점차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